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하늘 해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였겠네 큰 고속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선고들 당대한 모금 증거로 승교한 그를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우리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하는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찬스나 오직 믿음으로 살린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하는 은혜와 주사랑 주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용zuge 도와주 funding 그 눈을